XSFM 새것처럼 나만의 화장실 토일리씨 오늘의 첫번째 사연은 김밀물씨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요파씨 초창기 블라블라 청취자인 김밀물이라고 합니다 저는 어떤 종류의 공도 제대로 다룰 줄 모릅니다 제가 어젯밤에 대본을 써서 살짝 까먹고 있었는데 여기에도 제가 깊은 공감을 느낀 사연입니다 그렇군요 일단 공을 잘 못 다뤄요 그래서 야구, 축구, 농구, 테니스, 배드민턴, 스쿼시, 볼링, 골프 등등 모든 구기를 싫어합니다 하지만 UMC는 야구랑 농구는 좋아하잖아요 보는 것도 좋아하고 하는 것도 좋아하는데 하면 잘 못하죠 야구를 하는 것도 좋아해요? 저는 좋아했었어요 농구는 우리 세대들은 다 좋아했고 좋아했는데 야구를 직접 하는 친구들은 많지 않았는데 사실은 게다가 저는 초등학교, 초중고가 다 야구부가 있는 야구팀이 있는 학교를 나와서 아 그렇구나 보면서 되게 동경했죠 맞아요 물론 남학교 아이들은 야구팀 선수들이 수업을 많이 빼먹어도 되니까 동경하지만 저는 야구하는 걸 하교하다가 계속 쳐다보고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여튼 달리는 것도 싫어합니다 학교 다닐 때 체육시간에 운동장 뛰는 것도 싫었고 지각할 것 같아서 매일 전철역에서 학교까지 무거운 책가방을 메고 뛰어가는 게 정말 싫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유일하게 좋아하는 운동이 있는데 그것은 웨이트 트레이닝입니다 예전에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채로 몇 달이 붕 떠서 노느니 운동이라도 해보자 싶어서 체육관에 등록을 했고 트레이너가 하라는 대로 다 했더니 몸이 확확 변하는 게 신기했습니다 특히 웨이트는 매일매일 들 수 있는 무게가 숫자로 보이니까 더 재미가 붙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상당히 또 개인적인 운동이죠 그렇죠 다른 사람하고 뭔가를 같이 해야 될 필요도 없고 야구 축구 농구 테니스 단체 운동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21세기 들어서 웨이트 같은 것도 좋아하는 체질인데 너무 사교적이라서 가만히 있는 게 싫은 사람들을 위해서 크로스핏이 생긴 거죠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이게 나랑 맞는구나 이러면서 인싸들이 좋아합니다 체육관에서 우울해하던 인싸들이 그때 근력운동에 얼마나 심취했던지 나중에는 팔씨름으로 남자친구를 이겼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추억을 잘 더듬어 보셔야 됩니다 원래부터 이길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도 그러게요 자꾸 자신의 남자친구를 근력으로 다 이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서는 안 되겠다 겨뤄보고 아니다 꼭 겨뤄볼 필요는 없죠 필수야?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은 생물학적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팔씨름이 근력운동만으로 곧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팔씨름은 어깨의 힘이 그러니까요 팔씨름은 신비스러운 일입니다 어떻게 이기는지 저는 모릅니다 팔씨름 세계 챔피언 보면 물론 당연히 팔뚝이 어마어마한 사람도 있는데 또 아닌 분들도 있거든요 신기해요 그게 팔씨름이 아니라 리프트가 나중에 취미가 돼서 아마추어 동호인들이 있어요 하는 거 보면 이게 역도 경기에서 보던 그 체격들이 아니고 그냥 얇은데 사람이 자기 몸무게 몇 배 되는 거 그냥 들죠 그래서 어릴 땐 그냥 요령 이렇게 생각했는데 운동이란 그런 요령이 아닌 아무튼 팔씨름은 싫으면 모를 일이에요 프로세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프로세기는 또 다양한 기술과 전략과 뭐 그게 있겠습니다마는 일상생활에서는 먼저 꺾는 놈 기선지압이에요 기선지압 그 당시에 남자친구가 귀가 뭔가 쇠하고 있었다 당신에게 그러다가 최근 몇 년간은 책상에 가만히 앉아있는 일을 하게 되었고 과로 미대생은 아닙니다 과로 그러다 보니 죄송한데 제가 미대생을 책상에 가만히 앉아있는다고 표현한 적은 없습니다 그냥 하는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지 책상에 가만히 앉아있는 뭐 돌아다니면서 일 안 해요 정확하게는 여전히 방황한다가 핵심이지 하는 일이 없다는 아니야 왜곡이 참 쉽죠 그러네요 네 커뮤니케이션은 왜곡을 출발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하는 일이 없다로 논팽이 얘기하는 줄 알았지 뭔가를 하는데 특별히 생산적이지 않고 여전히 방황한다 그것은 다르네요 맞아요 다르네요 뭔가를 합니다 늘 고민하면서 이대생이 아니에요 아무튼 김일불씨는 책상에 가만히 앉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몸무게가 10kg 이상 불어서 급기야는 땡바디로부터 비만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이게 또 몸을 불려놓은 상황에서는 또 그 유지하는 게 진짜 일이거든요 잠깐만 운동을 쉬어도 맞아요 그게 다 다시 살로 되고 이러니까 이제 굴레 속에 갇힌 거죠 이제 웨이트는 그래요 평생 친구가 돼야 돼요 입던 옷들이 안 맞게 되니 돈도 들고 몸도 무겁고 저희 어머니가 제 나이 때 당뇨 판정을 받으셨거든요 확 무서워져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다시 시작하셨다는 거군요 그쵸 처음에는 스쿼트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제 무산소가 아니라 유산소로 갔습니다 아니 무산소죠 스쿼트가? 네 스쿼트는 유산소 아니에요? 어떤 동작을 스쿼트라고 생각하시는지 죄송합니다 스쿼씨랑 헷갈렸다 둘을 합하면 아주 볼썽사나운 종목이 나오겠네요 러시아 춤같이 한 번 앉았다 일어나서 라켓을 한 번 때리고 다시 앉아야 되는 진짜 힘들어 지옥의 스쿼트씨 고수는 발을 어깨에 등지고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바 끝에 라켓이 다 이랬고 모양이 앉았다 일어나면서 와 진짜 허벅지의 제왕들이 하겠네요 스쿼트를 스쿼씨라고 잘못 읽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는 스쿼트부터 시작했습니다 제가 체질적으로 하체가 튼실하거든요 2,300개쯤에도 끄떡없습니다 우와 진짜? 세상에 스쿼트를 2,300개쯤에도 끄떡없다 관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걸요? 아직 관절과 커뮤니케이션하는 법에 익숙치 않으신 모양인데 첫 며칠은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으악 하는 소리를 내면서 다셨지만 곧 익숙해졌습니다 그렇죠 고반복의 매력이죠 그렇죠 하지만 뭐든 잘하는 것만 하면 불균형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상체 운동도 시작했습니다 팔굽혀펴기를 하고 싶었는데 한 개도 할 수 없어서 무릎을 땅에 대고 시작했습니다 뭐 트레이너가 알려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시작합니다 원래 알람을 맞춰놓고 2시간마다 20개씩 이분 70년대씩이야 아빠가 말이야 약간 이런 그런 식이네요 이거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르쳐준 솜씨인데요 왜 2시간마다 해요 먹을 게 없어서 물 마시면서 운동하시는 그런 분들 아무리 근손실이 두려워도 2시간마다 반복하지는 않는다 미대생은 하는 일이 있지만 이분은 하는 일이 없었던 것 같아 그 당시에는 없었나요? 2시간마다 2시간마다 20개씩 했더니 열흘 만에 무릎을 안 대고 팔굽혀펴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와 대단하네요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동네방네 자랑을 해요? 팔굽혀펴기를 그만큼 지하철역 같이 갔다오고 하는 수준의 그죠? 이게 되면 자랑하고 싶죠? 맞아요 그 다음엔 턱걸이를 하고 싶어졌습니다 팔굽혀펴기와 턱걸이가 제 인생의 로망이었거든요 턱걸이는 참 옛날 세대 같은 얘기를 보면 우리 시절에 많은 학생들이 저도 이제 주소들은 얘기라 모릅니다 그 여학생들이 린다 해밀턴 선생님이 이 터미네이터에 나왔던 그 첫 장면을 보고 터미네이터 2에 나왔을 때 보고 턱걸이를 할 수 있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아주 옛날 얘기였습니다 꼭 린다 해밀턴이 아니더라도 턱걸이는 좀 멋있죠 항상 어렸을 때 턱걸이 잘하는 사람 왜냐하면 일단은 희소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희소성이 있어요? 턱걸이 잘하는 사람 진짜 주변에 찾기 힘들지 않아요? 일상생활 아니 체육관에 갔는데 어떤 꽤나 오래 운동하신 분이 턱걸이 하는 모습 말고 그냥 이렇게 모르고 산책을 하다가 어떤 사람이 갑자기 턱걸이를 숨어게 해봐요 그러면 멋있거든요 달라 보인다니까 광배만 발달한 사람들도 있어요 어릴 때 무슨 운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뭔가 체조 계열의 이런 그런 사람들 보면 평소에 이렇게 팔을 내리고 있을 때는 조그만해 보이다가 팔을 폈더니 도마뱀 같아지죠 철봉을 잡는 순간 확 넓어지죠 사람이 그러니까 턱걸이가 인생의 팔굽혀펴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턱걸이가 제 인생의 로망이었거든요 라는 부분은 저도 좀 공감을 합니다 멋있는 부분이 있어요 턱걸이는 자기 팔 힘으로 자기 몸무게를 든다는 건 정말 멋진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팔굽혀펴기와는 달리 턱걸이는 정말 턱도 없었습니다 어렵죠 철봉에 매달려 봤는데 제 몸을 단 1mm도 들어올릴 수가 없더군요 그런데 2시간마다 20개씩 하고 열흘 만에 안 되고 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턱걸이는 또 하나도 못할 수도 있는 거군요 그럼요 시대의 추세 이런 게 있잖아요 지금도 말이에요 얇은 옷걸이를 좋아하는 사람들 등과 관련된 거의 모든 운동을 자제해야 해요 푸시업 계열도 그렇고 심지어는 승모근 운동 같은 거는 아예 안 하려고 그러고 승모근을 없애는 운동까지 생겨 있어요 지금은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육을 뭐 된대요 어떤 트레이너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승모근이 없어지면 고개는 어떻게 기립할 수 있는 거예요 덜렁덜렁 하고 다니나요 차에 있는 운영처럼 좀비물처럼 버블레드 걸으면 흔들리요 옷이 예쁘죠 덜렁덜렁덜렁 운전할 때 되게 어지럽겠다 운전이 문제야 내가 버블레드가 됐다는 거 아니야 삶이 어지럽죠 아무튼 승모근 줄이는 트레이닝 이런 것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턱걸이를 하나도 못하는 사람은 아주 낮은 철봉을 쓰거나 의자를 활용해 철봉까지 올라갔다가 서서히 내려오는 네거티브 프롭부터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헬스장 가면 요즘은 다리를 보조하는 장치들이 있긴 하죠 그리고 튜빙밴드들도 요즘은 두께에 따라서 많이 나와 있으니까 아주 두꺼운 거 두 개 정도 다리에 걸쳐놓으면 하체가 없는 것처럼 하체에 하중이 전혀 없는 것처럼 하체가 없는 것처럼 하면 풀어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체력장에서 여학생들이 하던 매달리기 종목이 바로 턱걸이 전 근력 강화 동작이었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틈만 나면 이 분의 패턴 틈만 나면 두 시간에 한 번 이거 뭔지 알았어 없어지기 전 인기가 없어지기 전 한국 프로레슬러들이 20층 건물 걸어서 왔다 갔다 하긴 이런 훈련하던 분위기 틈만 나면 사무실 옆에 있는 운동실에 가서 철봉에 매달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근력운동을 열심히 하다 보니 몸무게가 늘었습니다 그렇죠 처음엔 좀 는다면서요 이게 제일 큰 잘못이죠 아니 아까는 땡바디로 측정해서 비만인 걸 봤잖아요 근데 지금은 몸무게만 재 땡바디로 재면 비만이 아닐 텐데 이제는 그렇죠 웨이트 트레이닝 하면서 가장 큰 잘못이 웨이트 트레이닝 한다면 몸무게 재보는 겁니다 나름대로 식단도 조선한다고 했는데 근육이 너무 심하게 발달했나 봅니다 너무 심하게라면 없습니다 할 수 없이 유산소 운동을 보강했는데 정말 죽도록 하기가 싫었습니다 트레드밀은 애초에 하지도 않았고 트레드밀만 보면 되게 지옥에 온 것 같다는 기분이 드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걸으면 나가야지 이러면서 진보주의자죠 내 인생이 지금 트레드밀인데 또 트레드밀를 떠올라가? 뭐 이런 거죠 사이클이나 일립티컬을 하는데도 죽을 맛이었습니다 요파시를 틀어놓고 하는데도 20분이 2시간 같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다가 캐틀벨 스윙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캐틀벨도 빠지면 요즘은 그런가 봐요 저는 캐틀벨이랑 안 치는데 캐틀벨이란 목탁처럼 생긴 무거운 추 같은 것인데 이런 해설은 또 처음 들어봐요 캐틀벨에 대해서 저는 딱 보는 순간 목탁이네 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힘 역사는 이걸 목탁처럼 들고 땡땡땡 치면서 그렇구나 무거운 추 같은 것인데 캐틀벨 스윙은 이것을 양손으로 잡고 다리 벌린 채로 무릎을 약간 구부리고 서서 다리 사이로 보냈다가 양팔이 시선 높이로 올라올 때까지 진자 운동을 하면서 유산소와 무산소 운동을 겸하게 됩니다 이거야말로 나를 위한 운동이라는 생각이 들어 당장 10kg짜리 캐틀벨을 주문했습니다 여기서 또 큰 오류가 나옵니다 처음 하는데 10kg짜리를 주문했습니다 근데 뭐 나 운동을 하셨던 분이라서 물론 김밀물씨가 7피트에 300파운드이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김밀물씨의 피지컬은 모르죠 근데 10kg 처음 시작하는데 체육관도 아니고 자기가 10kg짜리를 샀다 이상합니다 그리고 캐틀벨이 도착한 날 너무나 기뻐서 배송기사님은 안 기뻐셨을 거예요 이것을 들고 즉시 스윙을 시작했습니다 상상이 돼 택배 열어서 박스를 푼 그 자세에서 곧바로 들어올리는 어제는 제가 업무상 스트레스가 하늘을 찔렀던 때라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풀기도 딱이었습니다 저는 캐틀벨이 배송되는 사이 이 운동에 대해 검색을 해봤는데 어떤 미국 트레이너가 하루에 캐틀벨 스윙을 500번씩 20일간 만 번을 하는 플랜을 제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10회, 15회, 25회, 50회를 쉬는 시간을 두고 한 뒤 그것을 5회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보자고 결심했습니다 아니 뭐 할 수는 있는데 처음부터 10kg짜리로 아, 만 번을 저기 뭐냐 하루에 500개를 한다? 처음에 이러는 건 정말 뭐랄까요 가장 예측 가능한 확실한 결과는 50견이 아니겠느냐 보죠 첫 100번은 괜찮았습니다 근육에 피가 몰리고 심장이 뛰면서 땀이 뻘뻘 나는 것이 그야말로 새롭게 거듭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100번을 마치고 5분을 쉬며 그래 이제 나도 남아도는 지방을 태우는 삶을 사는 거야 하는 희망찬 기대감에 부풀었습니다 두 번째 100번을 시작할 때는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힘든 걸 버텨야 근육이 늘어나는 거야 라고 되뇌이며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80회쯤 되었을 때 허리에서 뭔가 두둑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느낌을 자주 받는 사람이 있는데 유면상 PD라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한단 말이에요 때론 그게 현명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2회 정도 더하고서는 뭔가 불길한 느낌의 캐틀벨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몇 분 지나지 않아 제 허리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나려는데 제 힘으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간신히 의자를 짚고 일어났더니 이번에는 똑바로 걷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평소 할머님들이 왜 몸을 기억자로 구부리고 다니시든지 보행 보조 도구를 왜 짚고 다니시는지 궁금했는데 그 궁금증이 모조리 풀렸습니다 사람은 허리에 힘이 빠지면 직립보행이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요새 TV에서도 광고하고 꼭 아침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런 때 많이 나오는 스트레칭 안하고 운동하는 어르신들의 문제죠 바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고 강렬한 파스 냄새와 함께 집에 돌아와 잠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무슨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삐끗한 게 아니라 그냥 허리에 힘이 빠진 건가 보네요 근육통 정도 그것도 우리가 또 병원의 첫 번째 반응을 알잖아요 대증요법 진통제 먹고 파스 붙이고 사흘 뒤에 봅시다 좀 더 봅시다 그러면 기분 나쁘게도 낫죠 주로 그러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래 근육통은 다음 날 아침이 본 게임인 것입니다 그렇죠 바로 오늘 아침 저는 침대에서 눈을 뜨고는 마치 가위에 눌린 듯 몸을 가루지 못하는 상황에 몹시 당황했습니다 몸을 1mm만 움직이려 하면 통증과 함께 무력감이 온 몸을 사로잡았습니다 우리 왜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어디가 아프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통 그 어디 중에 제일 많이 해당되는 게 허리죠 그렇죠 허리 아프면 할 수 있는 게 없죠 제가 직업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알겠는 게 제가 지지난주에 손목이 아팠잖아요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손목이 아프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그렇죠 내 모든 삶은 손목이었던 거야 요 몇 년 사이에 그러네 옛날에는 허리밖에 없었을 텐데 오늘은 휴일이지만 저희 언니가 한의사입니다 오늘 휴일인 것과 한의사 이상한 한국 말이죠 너 그거 알아? 우리는 휴일이지만 우리 언니는 한의사야 원래 언니는 평일에는 한의사가 아닌데 혹은 국제규약상 평일에는 한의사면 안 되는데 아이 좋아 진짜 웃긴다 오늘은 휴일이지만 저희 언니가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휴일이지만 우리 오빠는 양의사다 라고 쓸 수도 있겠네 아니죠 오늘은 휴일이무로 너무 좋다 이 문장 힘들어 마침 다행힝이도 언니가 집에 와있었고 언니는 침대에서 꼼짝도 하지 못하는 저를 보더니 혀를 차며 니 뭐하다 이렇게 됐냐 캐틀벨? 그게 뭔데? 운동? 지랄도 가지가지다 너는 4,5번 경추가 물렁뼈다 이상한 거 집어치우고 걷기부터 해라 알겠냐 4,5번 경추가 물렁뼈다 비유약적인 얘기 아닙니까? 휴일이라 휴일이라서 평일에는 원래 이렇게 말씀 절대 안 하실 텐데 4,5번 경추가 물렁뼈다라는 말씀이 휴일이라서 특별히 한의사분께서 이렇게 비웃어주셨어요 비이상적으로 비의학적으로 이상한 거 집어치우고 걷기부터 해라 알겠나 하면서 침과 부황과 뜸을 떠주었습니다 그리고 식구들은 저만 빼고 모두 강가에 물놀이와 돌판 삼겹살 구이를 하러 놀러 나갔습니다 저는 언니가 준 의료용 복대를 누르고 아 저 유명상 피디한테 많이 봐서 알아요 그렇죠 챔피언벨트라고 부르는 챔피언벨트보다 좋은 점은 따뜻해요 미대생이 가까이 있었으면 거기다 그림 그려줬을 거예요 아 저 깁스에다가 닥사해주듯이 제가 그 복대를 봤으면 유명상 피디의 복대를 받았으면 침대에 누워 저의 멍청함을 곱씹으며 이 사연을 쓰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제가 하려던 1만 번 캐틀벨 스윙 훈련은 소련의 운동선수를 위해 개발된 것으로 이 소련이라고 하면은 우리에게 느껴지는 그 고정관념은 로키2의 돌프룬드그렌 이미지 아니 근데 미국 트레이너가 아직도 냉전이 계속 되나봐요 냉전이 아직 계속 되고 있나보죠 그들 간에는 아 그 저 미국 트레이너가 소련은 운동선수를 위해서 개발된 거를 러시아가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있어요 소련 탓을 하게끔 없는데 고도의 심리전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간에는 다 트럼프 때문이죠 올림픽에 나가기 전 퍼포먼스 강화를 위해 하던 것이라고 합니다 푸틴도 뭐 잘한 게 있겠어요? 캐틀벨 하고 있다고 오프팅 게다가 저는 그날 준비운동도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익숙치 않은 운동을 하다가 허리를 혹사시켰던 것이지요 이 부분이 제일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캐틀벨 스윙은 이렇게까지 오래 하면 데드리프트하고 다를 바가 별로 없습니다 온몸이 최대한 풀어진 상태에서 해야 되죠 덕분에 한 달 동안은 제대로 운동을 못하게 생겼습니다 아마 살이 다시 찌겠지요 모든 체육관러들의 걱정을 하고 있죠 근 손실 하지만 운동이야 다시 하면 되고 살도 뺄 수 있겠지만 당장 내일 서울까지 출장을 가야 하는데 저는 정말 크게 좋게 된 것 같습니다 꽤 큰 프로젝트를 따라 가야 하는데 제가 과연 3시간 동안 차를 타고 갈 수 있을까요? 출장 갔다가 입원하게 되는 건 아닐까요? 평소엔 몰랐는데 어디 하나 고장나니 그냥 아프지 않게 직립보행만 할 수 있어도 소원이 없겠네요 저희 할머니는 허리가 아프시면 부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저는 무교라서 요파씨의 사연을 보냅니다 요파씨 교 그러면 유영 안승준님 민정수석님 건강하시고 저희 언니와 하루 30분간 걷고 다시 멸치를 5마리씩 씹어 먹으면 허리가 건강해진다 휴일이라서 휴일이라 못하는 말씀이 없으시네 이 한의사분 5마리씩 칼슘을 많이 드시라는 얘기 같아요 하지만 다시 멸치라는 점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큰 멸치를 드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작은 멸치면 5마리보다 더 드셔야 될 겁니다 짜요 우유에 넣으시든가 더운 여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뭐든 적당히 하시면서요 뭐든 적당히 할 줄 모르는 김밀물 드림 아 근데 김밀물씨 대단한 것 같아요 어쨌든 계속해서 운동을 하실 지금 느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포기하지는 않았어요 잠깐 쉬고 그렇죠 두 시간에 한 번씩 푹시업하고 하체 운동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진짜 여우의 신포도처럼 무리하면 크게 다친다는 얘기가 워낙 많으니까 공포가 좀 있잖아요 무릎 나간다 허리 나간다 그러니까 자꾸 그런 얘기 안 하는 게 낫다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원래 그러면 안 되지만 그게 이제 체육관과 철학적으로 못 친해지는 감정적으로 못 친해지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거는 저 무게를 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위험한데 데드리프트 몇 번 해보다가 좀 이상한 저림이 느껴지고 이러면 아니야 아니야 이건 안 하는 게 낫겠어 이러면서 약간 하체를 좀 등한시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기 자신을 180키로 데드리프트를 하는 사람과 동일시하죠 갑자기 10키로를 들고서 어느 정도까지는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모든 문제는 사전에 몸을 어떻게 푸느냐를 알지 못하고 들어갔을 때 발생합니다 네 네 아 근데 긴밀물신 계속하게 생겼다 왜? 이분은 2시간에 한 번씩 푸시업을 하고 틈만 나면 풀업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 곧 폐차하셔서 틈만 나면 운동하시고요 좋은 몸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성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해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에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 O D E R A